아 여기가 완도 천정바다수도 완도 바다식목일이래요 바다식목일 바다식목일이래요 여기가 우리 지나가면서도 옛날에 한번 들렸네요 완도해조류센터래요 여기가 여기가 완도해조류센터 그전에 한번 가봤는데 해조류 박람회를 완도에서 했잖아요 3개의 해조류 박람회를 완도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갔었는데 좋더라구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오늘 전시실이 문이 닫혔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색주주 이렇게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제7회 바다식목일 그리고 이제 이 뒤로는 또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로는 또 바다가 있어요 응 바다가 그리고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이뻐요 고분도 여기 바로 바다가 있어요 배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뒤로 여기 이렇게 아